자막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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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없죠? 가정없죠? 일찍 헤어졌어요? 일찍 헤어진 편이에요 그렇게 길게 안살고 헤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있어요? 딸 하나 있어요? 누가 키워? 지금 시집갔어요 시집갔어요? 엄마가 키웠어? 반반시 키웠어 시집은 잘 보낸 거 같아 잘 보낸 거 같고 사유도 잘 얻은 거 같아 사유도 사람은 좋아보이고 근데 문제는 우리 딸 걱정은 별로 안해도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엄마가 걱정이에요 우리 엄마가 참 여자 여자 하고 참 어디 가더라도 남자한테 인기는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남자가 제대로 된 놈이 없어 뭔 말인지 알겠어요? 나도 일찍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러면서 나도 젊었으니까 젊은데 내 인생을 다 찾고 싶고 했는데 중요한 건 남자를 만나는 남자들마다 처음 군대는 사랑을 다 줄 것처럼 하다가도 나를 이용해 먹는 놈 나를 이용한다고 이용가치는 별로 없어요 우리 엄마가 돈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이용해 그런 것들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남자를 만나면 남자 보기 득이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만나시는 분 있으세요? 잘 믿기는 한데 이 사람은 뜨뜨미지근해요 아닌 것도 아니고 맞는 것도 아니고 뭐 올 것 같으면 제대로 오든가 오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뭐 나랑 안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야골라 참 만나기가 싫어 야골라 그리고 이 인연이 깊은 인연은 아닌데 속이 깊은 인연은 아닌데 연은 길어 보여 만난 연 때가 길어 보인다고 그리고 이 사람은 한 2년 정도 됐어요? 그래도 됐죠 근데 이 사람을 만남으로 해서 내가 이 사람을 포기도 못하겠고 포기도 못하겠고 내놓지도 못하겠고 내려놓지도 못하겠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끝내는 게 맞아 작년부터 이미 내 마음은 돌았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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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까지는 그래도 이 사람은 생각이 되고 걱정이 되고 고민이 되고 막 안달이 나고 약이 오르고 막 이랬는데 작년부터는 이상하게 다 내려져 갈 것 같으면 가라 근데 가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어 가지도 않는데 오지도 않고 지금 딱 그 시작인데 끝내는 게 맞아 이 뭐야 뭐 어차피 나도 내가 혼자고 내가 이렇게 살 건데 뭐 하러 내가 한 사람한테 몸매 그렇게 해서 이놈 저놈 다 만나라는 건 아니지만 굳이 나를 행복해 주게 해 줄 사람이 아닌데 내가 굳이 시간 할애를 하거나 내 감정 소비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어? 그리고 지금 현재 봤을 적에는 괜찮은 사람도 분명히 주위에 있습니다 어? 응 괜찮은 사람이 주위에 있고 또 뭐냐면은 올해 지나고 내년 3월달 4월달 이 시기가 되면 내가 새로운 기인의 운이 또 들어와요 응 근데 이 사람과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야지 그 사람은 아니 지금 있잖아 언제 다 내려 놨다니까 네 정리가 된 언제 주말마다 있잖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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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뭐 물 시간도 없고 응 응 응 벌써 오래됐어요 네 너무 이게 참다 보니까 이제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속이 완전 허한거지 그치 외로워요 이제 나를 외롭게 만드는 사람 날 외롭게 만드는 사람 굳이 만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만날 필요 없어요 그냥 아예 쪽 내시고요 내년 3,4월달 되기 되면 좋은 인연이 나타나고 그 인연이 좋은 인연이 귀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돈 싸들고 오는 이런 인연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이모는 이 감정을 채워줄 사람이 필요해요 맞아요 외로움 자체를 굉장히 많이 느끼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로움을 채워주고 나를 이뻐해주는 남자 공주대적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를 생각해주고 내가 어떻게 될까봐 내가 아프면은 같이 걱정해주고 달려와주고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거든요 서로 같이 걱정하고 그렇죠 그런 사람이 내년에 이제 있어요 이모가 54 이후 54 56 지금 올해 나이가 어떻게 돼요 여덟 응 54 이후에 인간 사회에 갈등이 되게 많이 들어오고 58이 되고 나서 그때부터가 내가 뭐냐면 새로운 인연 새로운 인연에서 내가 이제 뭐냐면 마음을 안정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58 이후로 있거든요 지금 올해 58이잖아요 내년 59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올해 이렇게 빨리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올해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면서 내년을 맞이할 수가 있는데 올해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내년에도 그런 운때는 있으니까 내년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힘들어요 힘들어요 이모야 그게 여기 만났다가 저기 만났다가 못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한 사람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그리고 지금 쓰잘때문에 이 감정 수업이라는 게 사람이 더 미치게 만들거든 돈 때문에 걱정하는 게 더 낫지 인간 때문에 걱정하고 인간 때문에 힘든 거는요 돈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모가 다른 거 그 외에는 걱정할 게 별로 없는 사람이야 어? 그런데 인간의 사회에 우리 이모가 외로움이나 고독함이 너무 많은 사람이라서 그래서 38 이전에는요 인간사의 고독이 그대로 많이 남아 있는데 38 이후가 지나면서 그 교차점인 거야 38이라는 게 38의 교차점이 들어섰기 때문에 헌 사람 버리고 세 사람 만나서 내가 조금 안정되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터전은 이제 터전 말 그대로 집을 두고 조금 이사를 하든지 이런 생각하고 있으세요? 어? 전에 할 생각 있었는데 그게 되는 바람은 못했어요 그렇죠? 이사 가는 게 지금 올해는 이사하는 올해 해봤자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올해는 이사를 한다고 생각은 굴뚝 같아도 행동 실천이 안 되는 시기예요 마음만 급하고 마음만 생각이 많고 이렇지 갈등만 많은 시기고 내년이 되게 되면 내년 여름 시기가 되면 이사 내년 여름이 되게 되면 이동, 변동이 들어 있으니까 내년 여름 시기 때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건강적으로 봤을 때 건강도 크게 나쁜 건 없습니다 우리 엄마가 어깨, 목 그죠? 여다 푸고 그죠? 목, 어깨, 등, 등살 이게 좀 등살이 많이 발리죠 그러니까 많이 굳게 되고 몸이 불편하고 등 쪽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허리 다 좋아 허리 다 좋아 그래서 이제 이제 척추 근육 등 근육 어깨 근육 목 근육 이게 등 쪽이 다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엄마 같은 경우는 격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라든지 이런 것 좀 해서 근육을 조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모가 왜 그러냐면 근력이 많이 부족해요 음 근력이 부족해요 근육량이 너무 약해서 뭐가 하나가 틀어지게 되면 굉장히 많이 틀어지는 스타일이라서 발란스가 다 틀어지는 스타일이라서 근력을 조금 올리면서 등 근육을 조금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속병이 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래 위장장애는 조금 있는 분이에요 좀 예민하고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감성적인 사람이라서 위장장애는 원래 있는 분인데 뭐 그게 생활에 정말 불편할 정도까지 하고 큰 병이 있을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오래 못 살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더 오래 살아요 아시겠죠 그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됐죠 딸 걱정도 없고 딸 뭐 시집 잘 보내놨겠다 이 딸이 마음 중심을 못 잡았었던 딸이에요 마음이 항상 들쑥날쑥하고 우리 엄마 감성적인 것처럼 우리 딸도 좀 감성적이었던 아이고 근데 그 와중에도 우리 딸은 또 뭐냐면 조금 약간 독한 구석은 또 있는 아이에요 고집도 있고 독한 구석은 있는 아이에요 우리 엄마도 독한 구석이 없거든 근데 우리 딸 아이는 독한 구석도 있고 자기 고집도 있고 자기 싫은 거는 싫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이고 그게 성격이 좀 지랄 맞은 게 좀 있어 우리 딸이 그래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지랄 맞은 거 있는데 그런 애들이 더 잘 사는 거야 똑부러지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 지 감정에 지가 예민해서 지랄 발광을 하는 애야 그렇기 때문에 일단 상처받아요 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엄마는 되게 감성적이고 소녀적인 감성적인 아이라면 우리 딸 아이는 예민하기는 하지만 굉장히 강한 아이에요 그러니까 성격이 틀림에서 오는 그런 부분들이야 이 딸내미 그렇게 해서 우리 딸내미가 엄마를 모르는 애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뭐 딸은 또 지 알아서 잘 삽니다 잘 사니까 뭐 걱정할 거 뭐 있어요 사유도 그만하면 잘 얻었고 어 권실하고 성실하고 어 어른 알고 아이 알고 맞잖아요 어 권실하고 그런 거 아니 아니 한 달 됐거든요 응 잘 갔어 집 잘 갔어 괜찮아 우리 엄마도 셋집씩 가고 싶어? 응? 아니 마음 맞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그랬잖아 아까 내년에 생긴다고 응? 내년에 생긴다고 이제 딸까지 다 해놓고 나니까 이제 인생의 모든 것이 또 허망해지기 시작하잖아 어? 얘네 또 생긴다고 몇 달만 고생해 알겠죠? 알겠어요 그래요